제가 중학교 2학년쯤에 겪은 일입니다. 무더운 어느 여름날 밤, 당시 방학을 며칠 앞두고 있던 저는 열대야에 뒤척거리다가 그나마 바람이 잘 통하는 거실에 누워서 겨우 잠이 들었죠. 얼마나 잤을까? 한겨울에나 느낄 수 있는 한기에 잠깐 잠이 깼지만 귀찮은 탓에 다시 잠이 들었고 잠시 후 옆에서 들리는 어떤 아주머니의 울음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. 혹시 엄마가 내 옆에서 우는 건가 싶어 눈을 떠봤더니 벽에 걸린 전자시계가 붉게 빛이 나고 있더군요. 옆을 돌아보니 얼굴이 어떤 까만 형체가 보였습니다. 전 분명 이불 위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가 얼굴이 까만 그 사람의 무릎 위에 누워있다군요. 그때 그렇게 구슬프게 우시는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주변이 어두워서 그런지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습니다. 아줌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슬슬 짜증이 난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물었습니다. 그런 제 말에 아줌마는 저를 바닥으로 훅 밀어버린 후 도망을 쳤고 전 순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아줌마 뒤를 쫓아갔습니다. 그런데 아줌마가 순간 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깜짝 놀란 저는 안방으로 가서 엄마를 깨웠습니다. 엄마 엄마 좀 일어나봐 아 왜 엄마 집에 누구 왔어 아 기집애가 뭔 소리야 얼른 들어가서 자 문득 시계를 보니 제가 잠들었던 시간에서 고작 15분이 지나 있었고 그 짧은 시간에 대체 나는 뭘 본 건가 싶어서 그날 밤을 거의 새다시피 했습니다. 확실한 건 그때 가위에 눌리진 않았었다는 겁니다. 대체 그 아줌마는 누구였을까요?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까만 얼굴을 한 아줌마의 모습과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나네요. 그런데 아줌마가 순간 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깜짝 놀란 저는 안방으로 가서 엄마를 깨웠습니다. луч whenever we start to Eğer 공기를 바란 엄마 엄마 좀 일어나봐 조금 일어나봐 아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